장문사용 사질들 모두 죽었다 절자 때문이었다 천하를 피로 물들인 악교의 집단 마교의 교주 참마 아쉽구나 화산의 제자야 이곳에서 살아돌아갈 수 있다면 나를 죽였다는 영광을 일평생 누릴 텐데 죽둥아리 닥쳐 너는 충분히 자랑스러워해도 된다 나는 천마의 이름으로 너의 거미 화산의 도의 천하체 이름을 인정한다 작지라고! 내게 하루의 시간이 더 주어졌다면 진정 천마라는 이름에 걸린 존재가 되었을 것을 기억해라 화산의 제자야 이것은 끝이 아니다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마도 화산이요 수양소 날씨에 잠시 후 고생하여 수양소 미션 감사합니다.